은하라는 이름이 좋았어요. 너무 좋아요. 은하씨가 좋아요. 그러니까 사귈일까요? 지영태! 너 날 사랑하긴 해? 사랑은 해. 은 눈은 특수조사야. 그게 달라? 그러니까 그런 거였다. 별의 폭발 전에 있다는 전조현상. 우리는 10년만에 눈을 맞췄다. 네 도파민 분비가 끝났어도 사랑은 끝내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.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. 성은아 너도 그래. 여전히 빛나. 은하의 형태. 작가 유포리. 출연. 김가령. 김내림. 심규엽. 정의진. 제작 오디언. 김가령. 고마워. 한글자막 by 한효정